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부임 넉 달 만에 특명대사로서 외교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강창일 대사는 어제 오전 도쿄에 위치한 일왕 거처에서 나루이토 일왕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전했습니다. 강대사는 일왕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일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 주일 대사관 측은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강창일 대사가 이후 일본 내에서 주 일본 대한민국 특명정권대사 자격의 모든 외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